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주식 종목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왜 투자를 했을까에 대한 얘기부터 해오려고 해요. 먼저 소프트뱅크 그리고 손정일 회장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손정일 회장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부자예요. 제일 부자는 유니클로 회장이래요. 손정일 회장 현재 재산이 23조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많이 가난해지신 거예요. 닷컴 버블 시절에 이분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셨어요. 어린 분들은 그 당시 분위기를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그때는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주식 얘기하고 지하철이나 식당처럼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식 얘기를 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때는 손정일 회장이 일본에서 제일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동포 2세예요. 그래서 한국 방송에서는 손정일 회장은 한국인이다. 이렇게 계속 방송을 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마사 요시소는 당연히 일본 사람이다. 라면서 손정일 회장을 두고 한일전이 펼쳐질 정도였어요. 그런데 닷컴 버블이 터졌잖아요. 그러면서 이분 재산이 70조가 날아갔대요. 그러고 나니깐 일본 사람들이 손정일은 한국인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다시 일본인 되셨고 전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마사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분 얘기를 꺼낸 이유는 워렌 버펫 같은 분의 투자 방식은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분은 이미 상장된 회사를 철저한 분석을 통한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이고 손정일 회장은 상장이 되지 않은 창업 초기 회사에 투자를 하는 벤처 투자자예요.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장기 투자를 하세요. 손정일 회장을 지금 재산의 대부분은 중국의 알리바바 주식에서 나왔어요. 200억 정도를 투자해서 거의 1500배 정도의 수익을 냈어요. 그런데 이 투자를 언제 한 줄 아세요? 1999년이에요. 그때는 아마존도 성공할지 잘 모르던 시절인데 그때 중국 회사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1999년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떤 중국 사람이 와서 투자해달라고 하면 선뜻 투자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해요. 이 투자 하나만 봐도 진짜 해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닷컴 버블 시절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장 큰 부분은 야후 저펜에서 나왔어요. 그때는 아마존보다 더 핫했던 닷컴 회사가 야후였어요. 손 회장은 창립된 지 3년 된 야후 본사와 함께 야후 저펜을 만들었어요. 야후 본사는 사실 망해서 2년 전에 버라이존이라는 통신회사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야후 저펜은 아직도 일본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포털이에요. 왜냐하면 야후 저펜은 야후 본사보다 훨씬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것도 일본인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진화시킨 손정일 회장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손정일 회장이 엄청난 투자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런 투자의 규제가 최근에 투자한 회사들을 살펴볼게요. 한국의 쿠팡,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된 우버와 슬랙, 그리고 하반기 상장 예정이라는 위워크. 우버는 가장 최근 분기 손실이 1조예요. 그래서 현금 소각기라는 별명까지 가질 정도로 수익성이 심각하게 나빠요. 손님이 많으면 많을수록 손실이 많아지는 수익구조라는 혹평을 받고 있고, 자율주행이 되기 전에는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자율주행은 10년 안에는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하반기 상장 예정인 위워크라는 회사는 우버보다도 수익성이 더 나빠요. 정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뭔가를 손 회장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00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손 회장이나 소프트뱅크에 대한 뉴스는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손 회장이 다시 뉴스에 크게 등장한 건 2014년 알리바바가 상장을 하면서예요. 1999년에 투자한 알리바바 수익률이 알려지면서 그야말로 투자계의 전설이 되셨어요. 원래 벤처 캐피탈은 100개 중에서 99개 망하고 1개가 대박이 나면서 수익을 내는 구조예요. 근데 이분은 알리바바로 초초초 대박을 터뜨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벤처 투자자로 이름을 날리게 돼요. 그리고 원래 벤처 캐피탈은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는데, 이분은 외부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100조 규모의 비전 펀드를 시작해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너무 늦게 터졌다는 거예요. 알리바바가 상장된 게 2014년, 비전 펀드가 시작된 게 2017년, 클라우드 메가 트렌드를 하나투 타지 못했어요. 사실 손 회장은 알리바바가 상장하기 전에도 꾸준히 투자 활동을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주로 통신 회사들에 집중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70조 재산이 날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분의 심정을 알 길이 없는데, 좀 안정적인 수익을 주는 통신사에 투자를 하고, 직접 경영에 참가를 하고 싶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알리바바 대박이 터진 후에, 다시 전성기에 모험적인 투자 스타일로 돌아가요. 이미 놓친 클라우드의 끝자락을 잡은 게, 애플의 칩을 납품하는 ARM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거랑, 엔비디아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엔비디아 주식은 이때 투자해서 이때 팔아요. 수익이 거의 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알리바바가 좀 일찍 상장이 됐으면, 아마 훨씬 전에 사셨을 거예요. 우버는 펀딩을 여러 번 했는데, 구글은 초기에 5달러 정도, 아주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소프트뱅크는 50불에 육박하는 가격에 샀어요. 그것도 다른 투자자의 지분을 인수한 거예요. 우버가 지금 46달러니까, 우버 투자에서는 약간의 손실을 입고 있어요. 클라우드 메가트렌드는 돈이 없을 때라 놓쳤고, 인공지능 메가트렌드는 돈은 있는데, 투자할 회사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비전펀드의 65%는 중동에서 온 돈이에요. 미국 실리콘밸리 사람들은 중동에서 온 돈을 싫어해요. 사실 미국이랑 중동은 서로 싫어하는 사이예요. 중동에서 한국 차가 잘 팔리는 이유가, 그 사람들이 미국 차는 안 사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모범적인 창업 방법은, 최소한의 자기 자본, 그리고 경영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 이미 자리 잡은 벤처 캐피탈에서 초기에 투자를 받고 상장을 하는 거예요. 상장을 해야 고객을 끌어모으기도 쉽고,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줄 수가 있거든요. 미국 회사들은 보너스를 보통 회사 주식으로 줘요. 상장을 해야 유능한 직원들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프트뱅크가 투자하는 회사들은 상장을 최대한 미뤄요. 게다가 자금의 출처가 중동이라서, 양질의 창업 회사들은 소프트뱅크에서 투자 받기를 거부해요. 소프트뱅크에게 남아있는 투자는 다른 곳에서 퇴짜 맞은 기업들이거나,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비싼 가격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비싼 가격으로 사서 중동의 투자자들이 지금 화가 났다는 기사가 있어요. 비전펀드가 쿠팡에 투자한 이유도 투자할 곳이 별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손정희 회장은 아마존에 초기에 투자를 못한 것이 한이라고 해요. 그리고 알리바마로는 대박이 났잖아요. 그래서인지 아직도 물류회사에 집착하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쿠팡 투자는 20년 전에 하셨어야 했어요. 쿠팡뿐 아니라 우버, 내쉬도어, 위웍, 슬랙 같은 회사를 보면 닷컴 1세대 스타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사람을 일단 많이 모아놓자, 지금은 적자가 나도 언젠가는 돈이 될 거다. 그런 생각으로 회사를 많이 차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아놓은 야후가 결국에는 구글에 무너졌잖아요. 비전펀드 회사들은 사람을 로봇으로 대체하면 인건비가 줄어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규제 자체가 심하고 이미 자기들도 하겠다고 발을 담근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규제가 풀리더라도 누가 승자가 될지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손정일 회장 얘기를 하면서 느끼는 교훈은 첫째, 메가 트렌드에 맞는 주식을 아주 초기에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정일 회장의 비전이 없으니까 알리바바처럼 아주 초기에는 할 수 없고 창업한 지 7에서 10년 된 회사에 투자를 해서 10년에서 20년 동안 들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워렌 버펫이 투자한 회사들도 그분이 매입한 시점에서는 어린 회사들이었어요. 손정일 회장도 인공지능 회사는 어릴 때 투자할 기회가 없었지만 다음 메가 트렌드를 주도할 회사는 초기에 발굴해서 투자하실 수도 있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회사들은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나이 많은 회사에 하는 거 아니에요. 특히 미국에서는. 사람은 나이차별하지 마세요. 하지만 주식은, 늙은 주식은 쳐다보지 마세요. 두 번째 교훈은 현금화도 좀 하자는 거예요.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좀 현금화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금은 무조건 킹이라는 거는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교훈은 지금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는 주식들은 가급적 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갑자기 쿠팡이 생각나서 이 얘기를 했고 다음 시간에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단어가 생소하면 알려주세요. 더 쉽게 정리해 볼게요. 생소한 용어 때문에 주식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